이즈리얼이 저거 빼라 아우 이즈 답답해 근데 이거 이렇게요 호흡이 안되면 솔링에서 호흡이 안되면 글쎄 빼야 그러니 무리하니까 미드 백핑 찍어주고 미드 왜죠? 아 샷코 들어왔잖아 미드 어 그렇네 미념에 보였었는데 아.. 화면 너무 못한다 어떻게 올라와야 되지? 미드가 계속 파이니까 그런거에요 이럴때는 저런거 그냥 쫄지말고 궁쓰고 때려버려요 그래요? 궁 묶여서 어따 쓸거야 아니 아릴 때리라는게 아니라 아아 얘를 때리라고? Q는 아끼고 궁을 아끼지마요 차라리 Q를 아끼고 아아 어디로 갈까? 정글 돌아요 정글 돌아요 우리 Familien 님이 늑대. 큰 거 있으세요 강타 아 작은 거에 들어갔어요? 딜 낭비 돼요 그러면 아니 실수예요 실수 미드 파야 미드 칠쓰 아 미드가 불안하네요 좀 어어 쟤 어디가 빠질 때쯤 뒤에서 덮친다는 생각으로 가요! 바로 갔어야지 이러면 전맵 빼잖아요 아니 딥 되나? 됐다 이럴 때 바로 깊숙이 들어가요 정레드 정글 정레드요? 미드를 미는 게 아니라? 정레드 쪽 들어가요 미드 같이 때려봤자 무시해 저거 음 못 가요 그대로 못 가요 궁 썼어 궁 썼어 베인 어 이거 오 잘하면 거기 계속 구경하지 마 그러다가 중간에서 만나는 걸 죽는 거잖아 보더라도 자기 거 한번 보면서 봤지 이 쌀 둘도 잡겠다 억심업 억심 이이이이ーい 아 미렸잖아 Q 누르고 이속 증가 시킨 다음에 E 눌러야지 탈론 또 죽었어 저거 봐 탈론이 죽었어 소울킥? 탈룸 멘탈이 어떻게 해야 되죠? 미드를 커버해줘야 돼요? 용을 가야 돼요? 아니요 용 가면 안 되죠 용 가면 안 돼요? 이걸 미는 게거든요? 아리 나올 때 됐는데 아... 아니 빼 지금 제가 가서 템사 와 이럴 때 이거 미는 게 아니야? 오... 아 이거 뭐야 이게 아 이거 깜짝이야 괜찮나? 어우 깜짝아 빼 그냥 이럴 때 정답은 최대한 빨리 뺐다가 템사하고 미드 가주는 거였어요 아리가 아니라 먼저 죽었잖아요 음 미드가... 뭐하지? 핑호 하나 핑호 하나요? 그냥 와드 하나 그냥 와드 하나? 어 불량 두 개 불량 두 개 탈룸이 와드 안 받고 계속 죽어주니깐 와드를 좀 박아줍시다 꿀팁이네 신지드 CS랑 템 한번 체크하고 신지드 74개 일단 로아 갈려고 하고 있고 괜찮아요 이 정도면? 탈룸이 삼기니까 뭐... 네... 괜찮네 아래쪽 아까 핑허박았던 쪽에 다시 한번 핑허박구요 네 베인이... 아니... 우리 이즈가 트포 빌드 가고 있네요? 괜찮... 길 지워주면... 음... 빙고... 아리가 봇만 못 내려가게 하면 이 게임 이겨요 쉽게 말하지만 쉽게 말하지만 저는 어디로 가죠? 봇... 그대로 다시 한번 그죠 응 이거 라인이 좋아요 스펠이 서로 빠졌으니까 그냥 걸어가는... 응 아 괜찮아 그냥 걸어만 갔다가 빠져 그리고 득대 먹으러 가요 외드 나왔어요 어? 왜 핑치지? 아 탈론이 간다고? 아 쟤 저런거 좀 안했으면 좋겠는데 어... 와드 다 있어요 어... 무의미한 움직임이었어요 어... 무의미한 움직임이었어요 레드 강타 써서 먹고 네... 아리가 안 보여요 불로 먹으러 왔겠죠 돛은 안 죽어요 천공행... 아 뭐야... 극전 폭발 있어서 뭐야 이거? 화장 왔다는거죠 탈론 또 죽겠다 도와줘야될 것 같아 도와줘야될 것 같아 도와줘야될 것 같아 도와줘야될 것 같아 죽었네요 아... 이렇게 죽으시면 안되는데 이거는... 아... 레드 가요 미드에 핑허를 하나 박아주는 거... 이거... 이건... 아... 오... 이게 뭐야 아까 샵코가 레드 먹었었잖아요 이거 리셋시켜야 해서 좋고 아 제가 박아줘야겠네 뭐 별 수 없죠 음... 아흑... 내털이... ㅎㅎ 아... 자... 아니 괜찮아 이런 분들 케어하는 것도 정글레의 역할이야 오... 아리가 내려옵니다 어떻게 해야되죠? 따라 내려가야 되나 아니요 굶 쓰고 밀어요 굶 쓰고 밀어요 아... 봇은 이럴때 살이면 안 죽는단 말이야 그럼 아리는 어차피 왔다갔다 시간 낭비만 하잖아요 볼리베어 궁을 라인 미는 용도로 쓰는구나 블루 가요 블루 블루 봇 형 무조건 수비적으로 아리 그리고 궁에 없어요 어차피 탈론 블루 먹으러 온다 응 아리 여기 있잖아 시간 낭비야 제네 강타 먼저 써요 동선 낭비 제대로 했어요 아리까지 써요 작은 거 때려 잡아 갈 필요 없다니까 경험치 같이 먹고 그런 거 오바한다 또 그냥 저거 지워요 와드 와드 핑하 쪽에 와드 박았잖아 아까 내려오는 길목에 아리가 어 물어요 이거 물어요 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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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써줘 흑점 써요 그냥 넘겨요 오케이 오케이 넘겨 넘겨 아 못 넘겼어요 아니 점멸을 쓰지 왜 점멸을 안 써 점멸을 넘겼어야지 어이구 어이구 다 죽게 생겼다 샤코 마너 없어 왜 이렇게 헤매 왔다 갔다 하나만 노려줘 지금 너 계속 걸어만 다니잖아 지금 뺑 이제 제가 너무 무리했네요 아 다 죽게 생겼어 흑점도 잘못 맞추고 아니 왜 죽는데 그냥 걸어 다니니까 죽지 아 그렇네 스킬을 왜 아껴 계속 써 그냥 팝팝 응응응응 왜 거의 무리한다 아 정말 빠졌네 쓰읍 음 아 베이 형 베이 물걸 아 견제되나 어디가 아니야 생각도 하지마 탑도 밀렸네요 생각도 하지마요 그 와중에 궁 써 그냥 오케이 시간만 되자 기가 깨놓고 한 한 아 그러네 이제 R이 점려 나오고 있네요 어 솔로킬 어 예상하지 못한데 해서 신제도 잘 커서 괜찮다니까 지금이야 원래 에네톤이 좀 세던 타이밍이고 아 신발 기동력 기동력 되게 좋아하시네요 와드 정글러가 원래 기동력이야 니가 이상한거야 아 그래요? 와드는 두개 아 정글러가 정글러가 기동력 가는구나 한번도 안 사봤어요 야 이러면은 어 탑 좋은데요 이거 무난히 이기는 신제도 캐리하는 스타일 미드 미드만 잘 케어해주면은 네 또 이분 핑허 없이 또 이러시는데 걱정되네 탈론이 템이 말도 안 되는 템이라가지고 탈론 템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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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시간 아까 봤어요 대충? 대충 네 2320쯤에 갈거야 거기다 그냥 일반화드 하나 박아요 일반화드는 왜 박는거야? 보 달려 어어어 타워가 나갔으니까 아리 움직임을 봐야될거 아니야 보 달려 빨리 밑에만 보지 말고 아리쪽 보고 응 네 아이고 버려버렸어 버려야겠다 괜찮습니다 그게 어디로 어디로 가야되죠? 방황하고 있어요 보 찍혀요 보 찍혀요? 네 배인 택가 봐 베인이 뭐랑 나왔어? 잘 컸네 베인도 심지근이 조심 신지근이 버틸 수 있어요 네 저기 괜찮다 오케이 도둑 굿 어 그래도 1차 다 밀었어요 쿵 쿵 아끼지마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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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달려 달려 저 오잖아, 신진도 오잖아, 호응해줘야지 사오도 밀어났는데, 달려, 계속 달려 이거 되나? 되지, 한 번 점멸 아끼지마, 제발 제발 Q 눌렀을 때 점멸 아끼지마 먼저 빼지 말라고, 제발 점멸 넘겨 어, 이거 뭐야 이거 잘못했어요 아, 잘못했어요 아 이건 어쩔 수가 없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타이밍이 좋게 왔으니깐 추가 피까지 안했겠네 렌트론 생각을 아예 못했네 전멸 아끼지마요 Q될 때 특히 원딜 전멸이랑 바꾸면 무조건 이득이에요 다음 팀 뭐가죠? 역시 또 이거죠 군단 가야죠? 아리 잡혔는데 이거 막을 수 있어요? 다이브가 안 돼요 저기 어? 텀라인 관리 신지들 갈거야 어차피 그런거 신경쓰지 마세요 아 그래요? 먹고 싶었는데 어디로 갈까요? 레드가야 될 것 같은데 아 레넥톤이 방황하네요 레드가.. 네 라인이 이상하게 밀려있으니까 많이 밀려있어서 레넥톤이 지금 할게 없으니까 음.. 다 써도 되있고 그리고 광란은 데미지 더 주려고 아꼈다가 막타로 쓰는 것도 방법이지만 광란이 쿨이 길잖아요 빨리 써버리고 다른 쿨 그냥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에요 음.. 음.. 그럼 상황에 맞게 항상.. 항상 막타로만 생각했는데 전블를 돌 땐 더 괜찮겠네요 블루가.. 블루 나왔는데 지금 뭉쳐서 한타하면 못 이길텐데 오오.. 지금은 저거 뭐.. 알이.. 매혹을 만든다거나 그래버리면은 답이 없는데 블루 죽어 블루 죽어요 용 타이밍 슬슬 되지 않나요? 아까 22분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아까.. 음.. 아까 언제였지? 신치드가.. 어? 무슨 일 있나? 신치드가.. 굉장히 공격적이네요 신치드 공 빠졌으면 한타 힘들어요 23분 20초네 네.. 이 싸움은 20초 오.. 신치드 어디 가는거지? 어디 가는거죠? 엉덩이 됐던 건데 업샷 이런데 의미 없이 같이 뭉쳐있지 말고요 지금 와드 들고 있잖아요 이럴 땐 차라리 전쟁을 해서 와드라도 박아요 저 위치가 확실하니까 베인.. 베인 움직임 자체가 와드.. 뭐야 움직임을 알잖아요 핑하 박아봐요 그럼 부시에다가 있잖아요 와드가 오.. 들어간다 싸우면 안될 것 같아요 어우 아프다 여기 또 와드 어우 꿀팁아 꿀팁 많아 어 이거 와드 저거 되게.. 이거 못 이겨야 한타 네 못 이기죠 벽궁 맞으면.. 이거 빼자고 얘기를 하자고 신치드가 너무 느리 되신다 네 어설프게 여기서 체력 깎이면 용 그냥 공짜로 주니까 네 체력관리 하는게 나아야지 오오오.. 신기해? 집 갔다와서 용한타라고 채팅해주세요 용식은 정확히 모르는 것 같아요 안 가시는데? 네 내비도요? 한 번 말해서 못 알아들면 용 나온다 아.. 이건 용 공짜로 줬네요 그냥 앞으로 드리대요 적당히만 드리대요 용 바로 못 가게 얘네가 오오오 오케이 오 그.. 어 진짜 안가네 얘네가 어차피 어 맞았어요 배웅 맞았어요 아.. 인신할 수가 없어 신치드가 왜 집을 한거 갔다오지? 응 아 저리서 포탈 타는거 보다 고맙이고 할텐데 참.. 오오오.. 아야야야 전 단단해 안단단하네요 안단단하네요 마방이 없잖아 지금 죄송합니다 형 너만 와드 하나 박아주세요 와드가 없어요 없어요? 집단이 아시고 오라나 갔다와야돼요 다음.. 다음.. 맹 맞게 죽어요 맹 맞으면 죽는데 이번에 오오.. 미드 2차를 죽게 생겼네요 어어어.. 아.. 어떡하죠? 신치드 의미 없이 체력 절파 안 뽑아졌어요 신치드님이 아마 채팅을 못 보시나봐요 아하 채팅.. 그럴 수 있어요 ㅋㅋㅋㅋ 그러니까 이게 조합이 한마리니 실팅을 해야되는데 지금 미드에서 이상하게 갇혀가지고 계속 맞고만 있잖아요 이게 체력관리가 안되니까 네.. 뭔가 하나를 끈턴가 해야되는데 뭔가 하나를 끈턴가 해야되는데 체력관리가 돼야지 레오나가 무는데 지금 체력이 전체적으로 낮아서 아.. 무의미하게 바텀 하나 좋네 그렇죠 이거 바텀.. 아.. 바텀 뿐만이 아니라 미드 2차도.. 위험하구요 나도 머릿속에서 뭐라고 답이 안나와요 지금 네.. 이해가 안가 그니까요 아.. 기묘한.. 기묘한 게임이다 아.. 차코 올라와요 첫번째 판도 기묘하게 이겼잖아요 아.. 이기면 되죠 골베니 울지라고 하시는데 들어가요 레오나 그냥.. 아.. 레오나 공으로 아.. 이제 돌아왔으신다 아.. 굿굿.. 좋은 멘트 저 샷코 쪽 한번 가주세요 네.. 오 샷코 체력 금방에다가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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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벽 거꾸로 넘어갈거야 대기의.. 아.. 용.. 어.. 뭐야 이거 레오나 조심x3 레오나 조심x3 가줘 가줘 저만 빠졌다 레오나 그냥 빼는게 될거같아요 어 빼요 형 빼요 크리스텐더 조심 못살려줘 빠질게요 샷코 피는 많이 뺏는데 얘네 용을 이제 가는거 같은데 아.. 아.. 샷코 혼자 먹었을걸 아.. 그렇죠 음.. 시작은 굉장히 좋았는데 이상하게 흘러가네요 신지로 라일라일로 갔네 오.. 죽이는 상황이 좋네 빨리 미드 푸시 이럴때 미드핑 찍어요 푸시 좀 해놔야지 다시 퍼지면서 시야 확보를 할수있 아니 아니 아예 타워까지 들어가자는게 아니라 아.. 아.. 라인을 한번 밀어놔야지 나머지 바론이랑 용쪽으로 전체 우리가 시야 장악을 할수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궁은 좀 안좋은게 그걸 미기 위해서는 다음에 한타가 열리면 어쨌든 한타 때 궁이 도움이 되잖아요 네 이럴때는 궁을 아끼는게 좋아요 아.. 아예 어우.. 어우.. 신지님 영감이에요 신지님이.. 블루가 나왔네요 일단 천천히 시야 장악부터 하면서 해야되니깐 네 너무 좀 팀원들인데 다.. 따로 놀아서 지금 네 한명 체력관리 안되있고 한명 집가있고 자.. 어떻게 해야되죠? 그럼 오더를 일단 위치 유지해요 샷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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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 넘어갈 사이즈잖아 이거랑 벽뒤에서도 이겼어야지 아.. 됐어야 됐어 어? 아 잘렸어요 네 가지마자고 아이고 아깝다 탈론 마나도 없어 신지들 들어갔어요 따라가 일단 따라가 배인.. 배인 피가 없어요 아예 아.. 아.. 전멸 하하하하하하하하 뭐죠? 아.. W 맞고 빠져요 기가 막히네요 이거 이게 뭐지? 전멸 빠져 전멸좀 써 전멸좀 알 수가 없는 그래서 다시 가서 한번 넘겨주고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 탈론 죽나요? 죽나요 탈론? 오.. 오.. 어디로 넘기냐 아.. 진짜 기가 막힌다 슬로우 안걸렸어 따라가 따라가 베인.. 베인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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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성공하네 괜찮아 괜찮아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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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아.. 아 좋아 잡았으면 됐지 잡았으면 됐어 이즈가.. 이즈가 신내는데요 이즈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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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 나와야 돼요 이제 네 오라클 나와야 되는데 마방이 너무 낮아서 계속 녹았던 거니까 이제 마방 좀 가주면 돼요 아까 블루는 샥보가 뭐거든 미드핑 하나 박아보려고 어디까지? 아니 아니 그 뒤에 와드가 보이게 박아야죠 여기 보이네 오케이 탈론템 한번 봐주고 탈론템이 템 누르면 되죠 약하네요 방관이 없어가지고 일단 무조건 공템이야 이길 수 있어요? 괜찮은 거 같아 근데 드래곤은 바로 나올 타이밍이 아니면은 핑화는 드래곤 쪽에 쓸 필요가 없어요 아 그렇지 우리가 제일 많이 왔다갔다 하는데다가 핑화를 쓴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강타 아끼지 와요 그리고 이럴 때는 그냥 저 이즈님 베인하고 1대1도 안될 것 같은데 안되죠? 샥호 쪽 따라가요 이즈노리라고 한다 따라가 응 보라클이다 아 오라클 빨았네요 응 따라가요 지금 샥호가 이즈노리라고 하는거야 적당히 삽생홍 드래곤 드래곤 그냥 트라이 어우 또 과감하니 탈론 쪽엔 시야 너무 없는데 강타 없다고 미리 말을 해놔야지 정치를 안 당해서 이게 정치가 아니라 그건 맞는말이니까 광란으로 먹어요 했 Morgen 샥음 오케이 어 분위기가 또 다시 좀 넘어 온 것 같은데요 기묘하게 넘어오는데 어 그니까 어 피그배우 좋아요 아리랑 베이님은 제가 아 둘 다 노리기가 지금 힘든 구도라서 이거 넘긴다? 넘긴다 호떡! 아이쿠 타워피가 없으니까 타워피가 별로 없는데요? 이즈가 계속 포킹하고 옆에 지켜줘요 아이고 아이고 아프다 아리가 연재만을 먹었네요 아리 스킬 사정거리는 보면서 잘 피하고 네 이즈가 포킹할 수 있게만 해줘요 혹시 이거 안 맞아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이거 이기지 않나요? 아니요 핵심이 없는데 이거는 아 상대 딜러가 너무 세요 샷코도 의외를 켰고 좋다 이건 좋아 아리 앞에 대기 좋아 괜찮아 괜찮아 포은 이미 쓰고 주러 왔어요 잘 쓰고 있어 아니야 탱정길러잖아요 이렇게 죽어도 아군 딜러 살려면 여기 팀이 이득 봐요 물론 안 죽는 게 베스트지만 네 괜찮아요 진짜로 네네 그치 샷코 백도 하고 있잖아요 미드 밀면 돼요 자 솔라리 맞추고 어우 방황하시다 빼 이거 베이면 다 죽겠다 이거 되게 위험한데 이거 형 뭐 있어요? 없어요 아 탈론 탈론 들어갔어 그 와중에 아니 희생이 희생이 희생이겠죠 설마 아이고 희생이죠 메온이랑 붙어서 같이 걸어가면 사는 건데 뭐 사죠? 로비즈 좀 안 살까요? 지금요? 지금도 그냥 란두인 간다 생각하고 네 아니요 그냥 돈 모아서 거인의 월디 두사구요 그 뭐야 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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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감 하나 천감 하나 아니 사오가야지 이거 잡겠는데? 어허 천공의 검 허공의 검 레옹나 조심 잡겠다 아 이거 너무 쫓아가면 애들 다 오는데요 아니요 뒤집을 수 있어 빼요 빼요 아 못 뒤집네요 아 라인이 포토카우 보여줘야 되는데 바론 바론 바론이요? 바론 와드존 와드존이 아니라 이미 오 아니요 아니요 아 아 오케이 후 기묘한 한타가 계속되고 있네 네 거기 서 있을 이유 없어요 내가 어디 종굴 돌아요? 와드를 박아요 핑화를 들고 있는 핑화를 바론 쪽에 오케이 오락을 사세요 아 중공 가겠다 저기 거기 와드 거기 부시에다가 거기 말고 아 여기다가? 응 어 어 흠 음 아 대체가 길어지는데 이렇게 뒤에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옆구리에서 물 수 있게 두던가 아니면 옆에 딱 붙어서 이즈레로를 무는 거를 갖다가 커버를 해줄 수 있게 하던가 이건 완전히 몸살이는 포지션이잖아 그냥 찾고 뭐네 동진인가? 아 이거 공차 공쓰고 공쓰고 아 드로토로토로도 되는데 왜 빠지지? 아릴 넘겨지 이런 거는 전멸 써서 아 전멸 없구나 전멸 쓴 거예요? 아니 전멸 넘기려고 썼는데 아 재수야 빼 빼 빼 죽음 아 아쉽네 아이 무리하십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 이걸 지냐 어 이걸 이걸 아 왜 지지? 빨리 같이 방어 아 그래 페인을 끊었는데 아 아 아 음 딜을 못 넣어서 그래요 이게 딜러 차이 그냥 아리 아리딜에 거의 누군거랑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되면은 일단 뭐 베인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팀곁은 네 어쨌든 찬스니까 네 그렇죠 미드 쭉 미세요 이럴때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 빼고 맞지마야 제발 스킬 네 으허허허허허허허허허맞 되게 되게 다 되게 간절하게 유령 먹고 유령 먹고 흐음 으음... 황란 그렇게 막타로 쓰지 말라니깐요 굳이 엄청 체력높은 몸을 죽이고 그런게 아니잖아요 여기 아 너 트라이 절대 하지마 이거 네 어디 엉감생심 지금 바론 트라이를 아 잠깐만 아 왜 그러네 진짜 샤코 언덕 위에 있다 미드 찍어요 미드핑 찍어요 그냥 못 넘기나? 아 못 넘기네 이거 백두어 당해요 샤코 왔잖아 아 정말 싫다 샤코 아 정말 싫어 진짜 저 한타에 더 많이 바론 트라이를 왜 거기서 바로 라인 푸쉬를 갔어야지 베인도 돌아왔네요 바론 가네요 자꾸 뒤로 바보같은 샤코샤코 바론 아니지 너는 정글로 뛰어야지 니가 그걸 가면 안되지 늦었다 아 오우 아우 깜짝이야 진짜 이거 보고 이거 보고 이거 보고 애초에 거기서 바론을 왜 때렸어 아 이거 아니 아직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럼 무시하고 일단 버텨요 신지드가 들어가는 생각 아니겠지 아 하 오 오 아니 레닉톤 왜 때려 왜 넘겨 미니언을 빼 빼 이거 지겠는데요 질게 무슨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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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가 아니라 탈론이 너무 많이 죽었고 신지드가 유리한 타이밍에 이상한 플레이 많이 해서 이 hesitation 그 작은 차이가 하하 자 그 때문에 샤코 ру하는 근데 휘둘리는 타이밍이 나왔고 제가 남탓하기에는 아 이거 하하 하하 아니 탓을 하자는게 아니라 문제점을 짚어봐야 다으를 안 그러니까 하하 하하 그리고 마찬가지로 상대IDs도 똑같은 실수를 해서 Dulew 역전 낼수 있잖아 그럼 그럼 그럼. 몹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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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겐 놀랍게도 3경기가 남아있다는 게. 둘 다 승급전입니다 여러분 지금. 네 그럼요. 더블 승급전. 아 괜찮아. 아유 분위기가 좋았는데. 아니 아니 아직 안 졌어. 터치다운을 잊지마. 아 그렇죠. 어디로 가야 되지? 네. 너무 많이 나가면 또. 밀어놔요. 궁 쓰고 밀어봐요 이거. 어 저 심지생님? 응. 스 미드러 가야지. 아직까지 그래도 억제기를 안 밀렸으니까. 네. 어 그러네요. 탑 억제기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오 베인템 봐. 오라클도. 오 야. 우와. 용감하다. 아니 어떡하죠. 아 저 집 갔다 와야 돼요. 심지네가 제대로 된. 방어템이 없어요. 아직 란디노 안전을 못 시켜가지고. 궁을 계속 저렇게 쓰니까. 한타 때 안되죠. 심지네가 궁 없으면 녹아요 한타 때. 맷집이 안되가지고. 음. 빼요 빼요. 의미 없는 거리 유지에요. 샷코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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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에. 핑 하나 박아둬요 그리고. 응. 근데 오라클을 너무 많이 먹어서 애들이. 샷코를. 샷코를. 던져주기를 더 내야 되는데. 네. 샷코탑론이 작게 놔두고. 미드 봐요 계속. 네. 우아 아네 굿 와 사르르르르 아 떠올렸었네 이번 게임은 힘드네요 숨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아 봄살 내가 왜 주었는지 알려줘 얘 아까 본사에 주문 치는 거 귀찮아서 컨트롤 cv 했어요 아아! 부정 탔네! 근본이 안 됐어요 너희 아까 형이 친 거 컨트롤 cv 하더라고 왜 컨트롤 cv 예지 하더니 아아... 나 사료도 없어 너는 그렇게 세상을 날로 먹으려고 하면 안 되냐 그니까 수고합니다 사람이 진정성이 있어야지 타령은 이제 자기가 잘못했던 건 다 잊고 아까 내가 간다는데 너희들 왜 다 샷커마그라서 발효로 줬냐 화를 내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판은 패배 볼베는 안 하는 걸로 아 그래서 하면 안 되는 챔폭이 늘어나요 세주라고 해도 되는 챔프는 아니야 아... 아... 지우지 모니터 좀 치워주시고요 아 아쉽지만 네 초반에 2키를 먹고 신진한테 아 그럼요 그니까 정글이 힘들었던 건 마찬가지였거든요 샤코랑 볼베랑 그래서 그 상황에서 샤코가 그... 이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네 그거만 역갱을 조금만 쳐주면은 쉽게 이길 수 있는 거였는데 음... 탈론이 너무 뭐 역갱인 거 생각하기 전에 그냥 계속 죽는 바람에 저 계속 죽었죠 전체적으로 좀 아쉬웠고 봇은 어땠어요? 봇을 제가 제대로 못 봤는데 봇은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괜찮았는데 이제 나중에 4인갱이 왔을 때 뒤늦게 우리 팀이 합류 한답시고 왔다가 거기서 손해를 많이 오고 그랬습니다 손해를 본 게 컸죠 네... 아... 아쉽네요 네... 아쉽습니다 네... 아쉽습니다 이현기 실패하고 이제 3갱이 남아있으니까 네... 아직 승급은... 똑바로 해요 컨트롤CV 하지마 네... 아... 잘못했습니다 한... 한타자 한타자 지금 너 혼자만의 승급전이 아니잖아 지금 승급전 같이 하고 있는데 그렇지 같이 잘해야죠 아... 마지막으로 이거 멘트 끝나면 또 나오겠네 그거 아 영상 두렵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멘트하고 저희는 잠시 후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작... 이거 뭐예요? 뒤를 이렇게 보시면 어떡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1.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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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1주일 동안 하신 게 이거예요? 지금 이것 때문에 저희 다 딜레이 된 거 아시죠? 오늘 옷이 좀 다르신데요? 네 다르게 입었으니까 잘 어울리시네요 고맙습니다 오늘 끝나고 뭐예요? 왜 그러시죠? 그냥 뭐 가볍게 한 잔 살까 해서 가볍게? 네 가볍게 왜요? 나의 자신감의 비밀 그냥 붐스타일